요! 썬로우TV의 비디올로그의 썬로우입니다. 오늘이 6월 5일인데 내일모레 6월 7일 카운터 리셋의 10주년 공연이 이어집니다. 넘버원 코리아 타카피 스트라이크하우스가 서포트하니까 여러분들 모두 오셔서 빅서포트 부탁드립니다. 서포트 유어 럭커의 씬! 다른 씬, 다른 외국 씬 불어만 하지 말고 같이 우리 한국 씬을 살립시다. 꼭 씬을 살리는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은거에도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겠네. 저희 스트라이크즈도 지금 신곡 작업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모두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여름에 지산 록 페스티벌에서 만납시다. 그날 깜짝, 깜짝쇼가 있을테니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대를 쳐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비점 랜쉿 여기는 지금 주차장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되게 이상하게 볼 것 같애 예~~ 랜쉿 어쨌든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는 인생을 살면서 Angel Your Life 하시기 바랍니다